오 고개를 드네 하얘졌다 털이 제법 났네 어머 둘 봐 하나를 베고 눕네 자 먼저 와있는 써니 써니가 아니구나 베베 한번 보자 베베야 아이고 따뜻하네 베베 오구 베베야 어이 베베야 음 베베야 아이 예뻐요 베베 어이구 베베 눈 볼까 누나 아직 안 떴네 귀에도 털이 생겼네 이제 베베 응 베베 똥꼬 좀 보자 응 똥 잘 싸네 이제 흠 때로 다 났네 AB4 베베 들어가고요 아실랑 볼까 오구 아실랑 오구 아실랑 오구 아실랑 아이쿠 아아니구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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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란 꼬리가 이렇게 났어요 아슬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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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란도 볼까요 응가 잘하나 마슬란은 똥코가 깨끗하네 마슬란도 볼까 위아래 이빨이 다 났는데 코에다 뭘 끼고 있는 거니 너 콧구멍을 뭐가 막고 있는데 빼주면 안 되겠지 응 마슬란 뛰어볼까네 마슬란 뛰어볼까나 옳지 왔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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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응 똑바로 있어 이제 됐어요 모두모두 건강합니다 모두모두 건강합니다 다행히 체온도 따뜻하고